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지금 현재 키넷마스터에서 화면에서 처럼 같은 그런 크로마키 화면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음악을 넣어서 편집했습니다 이와 같은 키넷마스터에서 크로마키 만드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로 가서 터치해서 단색 배경이 있죠 단색 배경으로 갑니다 가서 이 화면이 바탕에 여러가지 그 색깔을 넣을 거거든요 여러가지 그 화면의 변화를 넣을 것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가지를 톡톡톡 터치해서 넣습니다 이것은 화면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화면에다 바탕에 넣습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저의 부위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미디어로 가서 저는 절개찾기에 미리 등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절개찾기에서 등록해 놓은 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피아노 치는 이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이와 같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등록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크롭핑을 합니다 크롭핑해서 마스크를 터치해서 지면에 원으로 되어 있죠 이 형태를 사각형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쉐드 효과 있죠 이것을 좀 희미하게 이렇게 이렇게 경계선을 희미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길인 만큼 이렇게 늘려줍니다 쭉 늘려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앞으로 맞춰서 다시 레이어로 가서 미디어에서 제가 절개찾기에서 미리 등록해 둔 예 이와 같은 지금 현재 프레임 시켜 볼게요 이와 같은 007 007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배경 동영상을 파워디렉터에서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걸 프로세서 누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늘려서 제가 좀 늘렸습니다 늘리지 않더라도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분할 화면입니다 분할 화면에서 전체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화면이 꽉 차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크롬워크를 갑니다 크롬워크를 위해서 적용을 넣습니다 그러면 청색이 빠지고 007 화면이 익으면 않겠죠 이렇게 여기에 저장을 하고 또다시 레이어로 가서 미디어에서 제가 절개찾기에 등록해 놓은 화면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것은 여기에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필요해 시켜 볼게요 이와 같은 건데 이걸 플러스 하면 오겠죠 자 이렇게 화면이 왔습니다 이것을 분할 화면을 눌러서 화면 분할을 눌러서 전체를 전체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이것을 크롬워크를 터치해서 적용을 누릅니다 그럼 색깔을 청색이니까 청색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커텐이 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커텐이 열리죠 이것은 이것도 어디에 가져왔느냐 하면 파워디렉터에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파워디렉터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장식해 보겠어요 제라편하고 레이어에서 미디어에 가서 하트 모양을 이렇게 움직이는 미디 브라우저의 절개찾기에서 하트가 이렇게 퍼지는 그런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걸 현재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와서 화면에 찾죠 그래서 이것도 이걸 터치합니다 여기 뭐냐면은 제일 위에 화면 분할이죠 화면을 분할해서 이걸 터치합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을 터치해서 한 다음에 다시 뒤로 빠져서 크롬워키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하트가 지금 위에 있죠 보세요 하트가 움직이죠 이것이 무대 크롬워키 뒤쪽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3 있죠 점색에는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지금 현재 이걸 선택된 상태에서 점 3개를 눌러서 뒤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대 뒤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이 하트가 무대 뒤에서 이렇게 움직여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무대 뒤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음악은 제가 꺼버리겠습니다 이것도 꺼고 여기에도 음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음악을 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이 해 봅니다 그래서 앞뒤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대가 이렇게 프레이 합니다 무대가 열리면서 하트가 지금 움직이죠 하트가 보이죠 그리고 아가씨가 피아노를 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파워 디렉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크롬워키를 여러 개를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합성하고 여기에다 음악을 넣으면 아주 멋진 영상이 됩니다 아주 그 배경 화면은 자꾸 지금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는 것은 타임라인의 첫째 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단색 배경을 넣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악을 넣으면 참 좋은 영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 키네마키 키네마스트 크롬 마키로 동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이런 크롬 마키 무대는 이런 크롬 마키 무대는 지금 현재 여기 아가씨가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화면이 잘 안보이네요 이렇게 더 길게 쭉 해주면 되요 이렇게 쭉 길게 끝까지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해보면 이렇게 계속 바뀌겠죠 여기에 음악을 넣어서 동영상을 만들고 하면 멋진 영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동영상을 만들 때에는 자신이 데이터 재료를 미리 제작하고 합성하는 보다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조합을 하면은 아주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